이리와 광고라 저기 B 거점을 점령했군,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.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. 자네가 밀리고 있어. 여기 B 거점은 아직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이 없을 것이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요. 으아!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옥수가 뭔지 보여줘라. 전세를 뒤집어버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그. 베아사스는 잘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그. 파워플레이그. 키라스트를 부르기 키라스트를 키라스트를 가시기 프랫 5분밖에 안남았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A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E 거점을 빼앗겼다. D 1, 2, 2, 2, 2, 3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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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남았다 분명 처치 끝내주는군 5분 남았다 슬프로 목표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1분 남았다 미쳐라 A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1분 남았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요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먼저 기둥에 타이탄처럼 싸우더군. 자네가 앞서고 있어. 전술이 탄탄하면 순위를 따놓은 상상에 좋고. 굉장하군. 점령에 대해 레드 잭스에게 강의를 해도 되겠어.